내일장 미리 보기를 통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오늘도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실까요? 우선 아시다시피 표면적으로는 어제 미증시 하락 여파가 국내 증시에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미국에서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소 매파적인 연준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그동안 시장에서는 금리 정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재차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취하심리가 위축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미증시에서도 기술주를 비롯한 반도체 주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미증시 하락 여파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기술주를 비롯한 반도체 주들의 주가 하락이 역시나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사실 보면 기술주를 비롯해서 바이오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업종이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에 특징적인 부분은 그동안에 최근에 시장의 안정적인 시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하락했었던 2차 전지주 쪽으로 수급 집중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늘 또 2차 전지주들은 일제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시장 오늘 지수 하락은 매크로기적인 부분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일한 긴축에 대한 우려감, 재부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디테일하게 시장의 업종과 종목들을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과거 2분기 어닝 시즌 이전 당시처럼 특정 종목, 특정 섹터, 즉 2차 전지 업종을 중심으로 한 특정 업종으로의 수급 쏠림 현상이 심화된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사실상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2분기 어닝 시즌이 마무리가 되면서 그동안에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2분기 어닝 시즌을 맞아서 실적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재차 어닝 시즌이 종료된과 동시에 2차 전지 쪽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당분간은 변동성 장세,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2분기 실적주 가운데서 오히려 지금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 하락과 함께 하락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유효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시장이 좀 하락세가 오전에 깊게 나왔다가 이것을 좀 빠르게도 많이 하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또 관심이 가는 그런 종목들은 저가 매수해볼 찬스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신 분들 실제 계실 것 같고요. 자, 그럼 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업종이나 섹터를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사실 2차 전쟁 업종 외에 주목할 만한 섹터 중에 하나가 핸드셋이 아닌가 싶습니다. 핸드셋 중에서도 애플, 아이폰 관련한 관련 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한 이유가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이 올해 아이폰 15 시리즈 신제품 관련해서 부품사들에게 세트 출하량 목표치를 제시를 하면서 지금 가동률 상향을 통한 생산 증량에 대해서 요청을 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애플, 아이폰 신제품의 수요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애플에서도 생산량 증량에 대해서 주문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기존의 아이폰 12, 13 시리즈의 교체 수요가 도래하면서 올해 생산량이 증가할 것,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면서 공격적인 출하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이폰 교체 수요만 하더라도 2억 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이번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서 관련 부품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폰 부품 판가 상승과 물량 증가 효과와 함께 하반기 이러한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관련한 국내 부품주들, 대표적으로 아시다시피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 이노틱을 비롯한 이러한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핸드셋, 또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 미리 선점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에서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뭘 보고 계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핸드셋 관련해서 아이폰 또 어떤 부분은 관련주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관련한 부품 업체 중에서 OLEG 소재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덕산 네오룩스를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시장 쏠림 현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3%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나 최근에 수급을 보게 되더라도 기관 투자자들이 8거래일 연속에서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 또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매수세에 가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에 쌍끄리 매수세가 최근에 유입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이유가 지난 2분기 실적이 시장 컨셉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고 이제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실적 모멘텀이 서서히 주가에는 반영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애플의 아이폰 15 시리즈 그리고 갤럭시 Z 폴드 신제품 플래그심 출시와 함께 고객사들의 재고 축적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내놨고요. 특히나 하반기에는 고객사들의 애플의 아이폰이라든지 삼성의 갤럭시 폴드 같은 이러한 플래그심 모델들이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하는 시점이 3분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러한 신제품 출시 모멘텀과 함께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유익과 더불어서 주가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도 바로 알아볼까요? 오늘도 주가가 3% 넘게 삼승하면서 4만 5,15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단기적으로 충분히 10% 이상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올해 상반기 고점이 5만 1천 원대였습니다. 그래서 5만 원대까지는 우선 1차적으로 상승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라인으로는 최근 저점라인이자 지금 한 60주선 위치하고 있는 지금 한 3만 9천 원 선에서 최근에도 저점을 형성하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요. 그래서 3만 9천 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손절라인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핸드셋 관련 종목들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해주시면서 덕산 네오룩스를 내일 시초가에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5만 원, 손절라인 3만 9천 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죠. 이렇게 오늘 내일장 미리보기 정영웅 과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과장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